미국 민간 우주탐사업체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ISS 국제우주정거장에 물품을 배달할 우주캡슐 드래곤을 실은 펠컨라인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전달 기상학허로 발사 몇 분 전에 발사가 중단됐던 펠컨라인 로켓은 미국 동부시관으로 오후 6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를 발사되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인류 달 착륙 50주년 기념일 이후 5일 만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세 번째 방문하는 드래곤은 나사 미 항공우주국과의 계약에 따라 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이 사용할 물품과 실험 기자재 등 화물 2.4톤을 싣고 있습니다. 나사는 특히 드래곤 캡슐의 화물로 축구공을 실었으며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은 액체괴물로 불리는 장난감 슬라임 배달을 이루어 했습니다. 나사는 중력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 축구공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우주공간에서 날아다니는 로봇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니켈로디언은 무중력 상태에서 슬라임이 움직이는 모습을 찍어 교육용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래곤 캡슐은 우주정거장에서 배출된 쓰레기와 실험 결과물 등을 싣고 약 4주 후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